이웅자들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했다는 걸로 3천억을 부과하는 거?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? 방통위가 실수로 공을 몇 개 더 찍은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수로 공을 몇 개 더 찍은 것이 아니라고요 더럽게 건방지네 진짜 우리 고객들이 공동소송을 준비 중이랍니다 동료를 위해서 좀 바보 같을 수는 없어요? 조율 가능한 부분이 거 참 그만하라고 좀! 그렇게 잘났으면 니 혼자 하세요! 오늘부로 우영 변호사 이 사건에서 제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